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업체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서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신건강 위협, 학대, 성적착취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SNS 업체가 이 같은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독성 있는 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7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이제 관건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지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문제삼으며 미성년자들의 성소수자나 낙태, 백신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추쇼우주 틱톡 CEO는 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의 치열한 로비가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의 변수 중 하나라고 뉴욕타임스가 짚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아멘